자 김상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동시작입니다. 야동이 뭐예요?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라는 얘기죠.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그래서 야동입니다. 이상한 생각 하신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단원 뭡니까? 전기와 자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꽤 오래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단원이고요. 대단원. 그 중에 앞에 우리 전기의 발생과 전기에너지를 배웠고 이제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와 자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기라는 말에 대해서만 배워왔어요. 첫 번째 단원에서는 중단원이죠?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에서 전기에 대한 기본 용어들 배웠죠? 전하라든가 그 다음에 대전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전기에너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오무이 법칙이죠? 전기 현상이 1단원에서는 멈춰있는 전기에 대해서 배웠고 2단원에서는 움직이는 전기, 흐르는 전기, 전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무이 법칙,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들 사이에서 전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걔네들은 서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전류의 자기작용이에요. 앞에 전기밖에 안 나왔으니까 3단원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나와야겠죠? 자기현상이 나오는데 무슨 자기작용? 전류의 자기작용이에요. 아, 얘가 자기작용은 자기작용인데 이제 배우는데 그게 전기현상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즉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을 얼핏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석주의에 자기장이 있어라는 내용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 전에 이 3단원의 내용 전체를 한번 훑어볼게요. 이 전류의 자기작용이라는 단원은 전류의 자기작용이라는 단원은 크게 4개의 소단원이 있습니다. 자석주의에 자기장이 있어 아, 여기 용어들이 나오죠? 자석이 뭔지 알아야겠구나 자기장이 뭔지 알아야겠구나 이걸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 배우는 게 이 자기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자기장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자석주의에 있죠? 아, 자석이 자기장을 무언가 만들어내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을 참 잘 지었어요. 그 다음, 자기장을 만들어 나옵니다. 자기장을 만드는데 앞에 봤듯이 자석이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거 말고 뭐가 또?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그게 이 두 번째 소단원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원에서 뭐예요? 자, 보면 자석이 자기장이라는 걸 만들어 근데 자석뿐만 아니라 뭐도 만들어? 전류도 자기장이라는 걸 만들어 그런데 자기장은 무슨 일을 하냐 어? 됐고, 읽었어 무슨 일을 하냐 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장이 있으면 그 안에서 힘을 받는다 근데 누가 받느냐가 살짝 빠져있죠? 전류가 맞습니다. 전류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힘을 받는다 복잡할까 봐 제목에서는 뺀 것 같아요 그러면 자석과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은 뭔가 힘이 나타나게 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 마지막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생긴다 라는 겁니다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고 힘을 만든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근데 이게 전류만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장도 뭔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라는 내용이죠 제목만 봐도 꽤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딱 알 수 있는 건 뭐야 자석과 전류는 자석과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있으면 뭔가 힘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라는 걸 알아냈고 전류하고 자기장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자기장도 뭔가 전류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 3단원 내용의 전부예요 이 3단원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은 킥보드에 킥보드가 달리면 불이 들어오죠 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전자기타 같은 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앰플을 연결하지 않으면 소리가 작은데 앰플을 연결하면 어떻게 소리가 크게 나는가 그 다음에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면 나중에 녹음이 되죠 이런 녹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전자렌지는 어떻게 물을 순식간에 데울 수 있을까 근데 끓지는 않고 플라스틱 같은 건 전자렌지에 넣어봐야 아무런 반응이 없죠 전자렌지에 금속을 넣으면 왜 안되는가 이런 비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얘기겠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기장과 자기력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다음번 야동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두번째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안녕